롤체는 위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워익댁인데요 너프를 짜잘하게 많이 먹어서 안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초반에 워익이 잘 떠주거나 워익템각이 이쁠 경우에 진행해주시면 여전히 좋다는거 알려드리고 싶구요 첫번째로 워익은 2코짜리기 때문에 6렘 리롤 해줍니다 6렘일 때 자크, 트린다미어, 워익, 퀸 요 4마리 삼성작을 봐주면서 진행하는 덱이구요 3-2라운드 정도에 6렘을 찍고 워익 2성을 찾아주시고 템을 2개정도 빨리 넣어주시면 좋구요 그때 6렘 리롤 하는 동안에 카멜 2성, 자크 2성, 트린다미어 2성, 퀸 2성, 질리언 2성까지 지켜주면 좋습니다 거기에 워익 2성까지만 되면 피관리가 잘 될건데 그때부터 다시 50원을 모아서 6렘 50킴 리롤 해주시면 됩니다 워익 삼성작이 아직 멀었는데 피가 30정도 40정도 되는 순간 돈을 더 써서라도 빠르게 워익 삼성을 노려줘야 되구요 그래도 워익 삼성이 안된다면 좀 이따 뒤에 나오는 영상처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워익 삼성을 찍으셨다면 7렘, 8렘까지 빠르게 가주시면 되는데 7렘일 때는 넣을 게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난동꾼 정도 아무거나 하나 올려주시는 정도로 진행해주시면 좋구요 이제 중요한 건 8렘인데 8렘일 때 자크, 트린, 퀸 중에 삼성 안된 것들 같이 봐주시면서 진행해주시고 드레이븐과 카이사를 추가시켜주면서 육도전자까지 섞어주는게 좋습니다 만약에 퀸 삼성이 멀어서 포기를 해준 상태라면 퀸템을 카이사한테 옮겨주는게 좋아요 자 근데 만약에 카이사가 안나와서 육도전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요런식으로 탐켄치 하나 섞어서 난동꾼 넣어주시면 되구요 실코를 써주는데 실코를 쓸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트린다미어나 워익이 빠르게 물려서 피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되야됩니다 만약에 얘네 피가 먼저 많이 달아서 실코가 얘네한테 궁을 건다면 그건 진짜 안좋아지니까 한 칸을 내려서라도 얘네들이 실코의 스킬을 먼저 맞아주면 안됩니다 자 워익댁의 아이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첫번째로 워익템인데 소반에 구인수, 거인의 결의, 워익 2성까지만 해주셔도 6렙 구간에 거의 안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구요 나중에는 수은까지 있어야 시식이 안걸리면서 프리디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요 3개템을 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트린다미어 템으로는 워익 옆에 쓰면서 지크나 성배 요런 버프템을 주셔도 좋구요 기본적으로 AD 딜러기 때문에 임피, 피바 요런 AD템을 주셔도 됩니다 자크한테는 남는 템템들을 아무거나 주셔도 상관없구요 퀸한테는 요런 쇼진, 스태틱, 복원, 연운, AP템 위주로 주시면 되구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퀸 삼성각이 안보인다면 나중에 카이사한테 옮겨주는게 좋다는거 자 그러면 좋은 증강체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번째로는 카이사가 안나올걸 생각해서 빠르게 6도전자를 맞춰줄 수 있도록 도전자 왕관, 도전자 문장, 도전자 심장 이런식으로 도전자 시너지 늘려주는 증강체도 좋구요 그리고 약자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첫번째 증강체로 약자를 골랐을 때는 피관리가 너무 잘되기 때문에 요것도 첫번째 증강체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역시나 도전자 조합이기 때문에 준비태세도 너무나 좋구요 보통 워익이 캐리하는 2코짜리 조합이기 때문에 경량급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속이 다들 빠르기 때문에 분해기를 섞어주면서 상대방한테 체력 퍼댐을 줄 수 있는 분해기도 너무나 좋구요 전투 시작하자마자 워익이 피해량 감소와 공격속도를 받을 수 있는 즉시 주입도 좋습니다 그러면 화공이랑 잘 어울리는 응급처치 키트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워익댁 정리는 여기까지 할거구요 이제 뒤에 있는 게임플레이를 보면서 초중반 워익댁의 리롤 타이밍 레벨업 타이밍 같은거 알려드릴거구요 후반에 배치하는 법까지 알려드릴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이제 여기서 혁신 가만 뜨면 되요 도전자 어? 도전자? 일단은 요렇게만 해볼게요 오호 3렙인데 요걸 이겨준다고 아주 좋아 병호대는 안쓰고 용병 일단 얘네는 다 정리할게요 일단 또 졌는데 2번 템으로는 어 잠깐만 이겼다고? 아 졌다고? 오케이 AD 딜템 쪽 곡궁같은거 아니 그냥 비싼거 먹고 돌려도 되구요 에코 지팡이 그냥 쓰고싶은데? 에코 지팡이 그냥 먹자 자 먹고싶은건 못먹는게 법칙이고 연우 먹을게요 아 비전? 비전 아니야 일단 지금 당장은 요게 더 쎄니까 요렇게 올리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세주하니까 하지만 잡자 오케이 못잡았구요 집행자 집행자 아니야 와 산행예준을 미쳤다 다섯마리 다 남겼습니다 일단 망했다 정호대 말고 연운운 빼 프린담이요? 연운 어? 어우 니코 어? 모빅 하라는거겠죠? 이정도면? 이건 못참겠다 워이카자 도전자 기대할게요 아 아까 도전자 챙겨놓을걸 감살자 모르가나 까지만 까비 오 여기서 구인수도 노릴게요 그냥 계속 돌려 계속 돌려 그냥 복원 돌려 샘 두개 돌릴게요 다음턴부터 50킬리롤 갑니다 오케이 한 마리 잡아준거면 전 만족이에요 이제 죽어도 돼 워이가 카밀라 너도 죽어 이제 저는 다음턴부터 시작이에요 마리아 sigue 시장 고마워 축구 흐흐흐흐흐흐흐흑 동작 prophets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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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직 모른다? 무려 지팡이도 돌립니다 저 싹 다 돌려 오케이 돌리니까 이겨주네요 좋습니다 다음 톤도 싹 다 돌릴게요 싹 다 돌려서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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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찍으면 승리 아 해불망은 줄만 하긴 한데 나 빼드 해불망 주자 트린이가 많이 잡아줘야되요 이겼다 나이스 다음 턴에 싹 다 찾으면 1등 트린 다미어 좋아요 3마리 3마리 남았어 좋아 세검 싹 다 돌려 리롤 삼성 삼성이 됐네요 이러면 1마리니까 안 나오면 버그 스피는 포기 카밀 만약에 진다면 오리 하나 팔고 사야죠 이거 지크 하나 만들게요 이겼으니까 기본 좋게 사주면 끝 제발 다음 톤 워익 트린 한 마리 떠가지고 니크 하나 써서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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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아주면 진짜 1등 가능 워익은 됐다 자크 일단 포기 아하 이거를 니콜을 써야될까 한번 더 돌리자 퀸을 포기하기는 너무 아 아니 얘를 포기하기는 너무 아까운데 왜냐면 한 마리 남은거라 이거 그냥 잠그죠 일단 다 찾긴 했습니다 좋아요 뭐 이게 아무리 너프 당했다 하더라도 삼성 찍고 적절히 뭐 잘 섞어주면 떼거든요 이제 트린 삼성까지 되니까 한낫다고 보시면 되죠 아 혁신가 삼성 찍고 이제부터 돈을 모아볼게요 모아질진 모르겠지만 돌아가면서 워익은 구석으로 그렇지 워익아 트린아 좀만 더 힘내 할 수 있다 트린 돌고 오빅 말자 잘라주고 더 잘라주고 그렇지 트린 돌아주면서 세블만 다 묻혀주고 워익이 정리해주면 끝 마지막 증강채로 전투 증강채 야무진거 하나 뽑아오면 진짜 1등 가능 어 시계태엽? 잠깐만 시계태엽은 또 말이 다르긴 한데 오케이 요거 사시개로 가자 그냥 사시개 합시다 도전자 언제 나올지 몰라 진짜 도전자 도전자 나오기 좀 힘드니까 그냥 진 쓰면서 진행하는걸로 할게요 나 못기달려 어이가 힘내 시비를 딜 따위 버틸 수 있잖아 핀 좋았고 나이스 지금 지면 말 안되죠 구내기 구내기가 가장 깔끔해 보이긴 하죠 구내기로 가고 이제부터 피가 36이라 한대 맞으면 좀 치명적이거든요 배치 계속 집중해 주시면서 앞라인 단단한 곳 피하면서 상대 딜러 센 곳도 살짝 피해주면서 첫 타겟 팅만 자 이러면 스웨인을 빨리 잘라준 다음에 파바박 밀고 들어가면 질 확률이 적겠죠 상대 6비전 예상대로 밀고 들어갔고 아 일로 가면 안되는데 빨리 녹이면 돼 CC기 좋았고 오리아나야 음 오리아나 좋았다 오리아나가 CC기 안 걸었으면 졌을 수도 있어요 사시기 일단 완성 지팡이 일단 싹 다 돌려봐 한번 원어운니즈 좀 보자 오염포 트린템 하나를 막템으로 주고 싶긴 하거든요 좀 괜찮아 보이는 거 일단 레벨업까지만 하고 사시기 섞고 돈 좀 더 모아보는 걸로 할게요 이거 상대 딜러들 수은 같은 거 없으면은 근데 왜 이렇게 AP가 많아 보이지 이거 얼심 줘도 괜찮겠다 얼심 얼심 주자 트린은 약간 디버프 쪽으로 가볼게요 아빠 하나 뜨겠지 이거 정손 나와도 받고 그냥 정손도 피읍 하나 있는 것도 괜찮거든요 트린한테 정손이나 얼심 둘 중에 먼저 나오는 거 박읍시다 둘 다 안 나왔네 둘 다 안 나왔네 피봐 줄걸 흫 어 진짜 피봐줄걸 성배 이거 진짜 성배도 납배 되긴 한데 아 성배줄까 얘도 나름 세지고 얘도 퍼뎀 올라가고 회복량도 올라가거든요 오케이 성배로가 그리고 9렙까지 가서 육도전자까지 섞을게요 왼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오른쪽이 좀 더 좋았네요 여기 너무 단단하다 돌아갈 수 있니? 그렇지 이를리아부터 때려 나이스 이러면 좋아요 이런식으로 얘가 길막해주면서 동선 하나 낭비하고 좀 더 돌아가는 식의 배치도 여기 노릴 때 좋거든요 자크 자크 쓰는 사람 좀 볼게요 아 근데 9렙 가고 싶긴 한데 9렙 가야 육도전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냥 육도전자까지 가자 육도전자까지 볼게요 러메 자 아까 말한대로 길막해주면서 이리로 돌아가는 길막 그렇지 위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니? 그렇지 실포도 잘랐고 실포도 잘랐고 나이스 요런 배치 요런 배치 괜찮죠 허풍이 남아요? 이건 제꺼 띄워지기 싫어서 가져온거기 가져온게 가져온게 큰 크긴 합니다 그렇지 카밀까지 그리고 계속 상대 배치 봐주시면서 진행해주시면 좋고 이거 뚫기 좀 빡세고 이거 뚫기 좀 빡세고 왼쪽 어 배치 못 바꿀건 그냥 얘 띄울게요 암라인 발리스탄 너무 싫어 그죠? 아이템도 좀 싫긴 하다 아 일로 가면 안돼 거기가 아 근데 여긴 너무 딜이 좀 딸려가지고 안녹는다 자 레벨업 이거 그냥 사교계자리 띄우죠? 너무 좋은 기물들이 많다 자 이거 돌아가라 제발 위로 길막해주면서 위로 돌아가면 까비 생자 걸려가지고 길막을 안해줬네 들고 들어가 디렐리아 녹여 그렇지 1대1 이기잖아 그렇지 자 너프된거 같나요 여러분들? 삼성 그대로 찍고 템 좋으면 그냥 좋죠? 자 이거 지금 안먹습니다 이거 판도라 있을때 먹는거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거는 먹으면 안되고 안좋은건 먹어도 되고 바꾸면 되니까 근데 저는 심장이 좋다 생각해서 지금 먹어줍니다 그리고 장장은 요런 강화술사 섞어주면 좋구요 일단 용가리 띄웠습니다 심장 여기 용가리 띄웠는데 설마 질까요? 내려오자마자 분해기들로 녹여도 되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용가리가 맨앞에 있었으면 저 워익 용가리 앞에 놨습니다 바로 녹입니다 이거 녹여버려 아 파이사 다 육도전자 하면 돼요 그럼 재밌겠다 이거 차라리 제이스쪽 너무 강력했잖아요 제이스쪽 피하는게 좋아요 피하는거 무조건 혁신과 또 바꿀거거든요 요렇게 하면 그러면은 다시 마지막에 무조건 여기 또 있습니다 거의 100% 그죠? 이게 바로 심리전 이번엔 왼쪽부터 좀 안전하게 밀고 들어가는 식으로 해주면 안질거 같은데 플랜 한번 또 돌고 아 아 아 죽었다 공포 맞았네 아 버티어 버티어 버티면 돼 시감없잖아 있네 버티면 돼 으으흐 오 자 이제 육도전자 되면 또 몰라요 그리고 차라리 이번엔 제이스를 띄우고 그냥 얘부터 녹이고 가도 괜찮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 수은이라 무조건 얘가 먼저 녹이긴 해요 얘 공포 안 걸리고 빨리 녹일 수 있습니다 분핵이라 빨리 녹였고 버티면 돼 이제 버티어 얘들아 설명 좋았고 이게 더 안 좋았나 아아 살려줘 한 턴만 한 턴만 그래도 워익은 여전히 좋다 한 턴